안녕하세요. 오늘은 슈어 SM7B 다이내믹 마이크를 처음 구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마이크 스탠드 연결부터 오디오 인터페이스 개인 설정까지 사용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마이크 스탠드에 고정을 해야겠죠. SM7B는 마운트 포함해서 830g 정도 되는 무거운 마이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탠드는 튼튼한 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물론 이런 저가의 스탠드도 관절 부위를 세게 조여 놓으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마이크를 스탠드에 고정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렇게 나사선 크기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동봉되어 있는 변환 어댑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동전을 이용해서 적당히 조여줍니다. 그리고 스탠드에 마이크를 고정하면 되는데 마이크 전체를 돌릴 필요없이 이 끝부분 너트를 돌려서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탠드에 따라서는 마이크를 연결하고 나서 케이블을 연결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관절 끝부분이 두꺼워서 케이블을 똑바로 장착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슈어에서 나오는 A26X라는 연장 튜브를 구매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스탠드에 튜브를 먼저 연결하고 마이크를 고정하면 케이블을 연결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이제 스탠드에 마이크를 고정했다면 마이크 위치를 조절해야 하는데요. 이런 지향성 마이크들은 마이크 뒤쪽으로 소리가 가장 적게 들어갑니다. 당연히 이렇게 뒤쪽에서 소리가 가장 적게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PC 팬소리 같은 주변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쪽으로 마이크 뒤쪽이 향하도록 설치하는 것이 잡음이 가장 적게 들어가겠죠. 두 번째는 마이크와 입과 거리입니다. 특히 SM7B는 감도가 낮은 마이크라서 입과 주먹 하나 정도에서 멀어도 약 15에서 20cm 정도만 띄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멀찌감치 놓고 쓰는 것은 완전히 에바 참치... 마이크를 멀리 놓고 쓰려면 SM7B 말고 차라리 이런 펜슬용 콘덴서 마이크나 샷건 마이크를 이렇게 위쪽에 붓마이크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100번 났습니다. 세 번째는 마이크와의 각도인데요. 물론 SM7B는 윈드 스크린도 있고 이렇게 캡슐이 금속으로 된 스크린 안쪽에 있어서 파열음이 적게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입과 90도로 하고 사용하면 이렇게 파열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항상 약간 각도를 주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에서 나오는 바람이 다이아프램에 직접 닿지 않게 되어서 파열음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마이크 위치를 결정하고 스탠드까지 설치했다면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해서 개인 설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마이크 케이블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한쪽은 숫놈, 다른쪽은 암놈 커넥터로 된 XLR 마이크 케이블을 사용하면 됩니다. 마이크 쪽에는 암놈 커넥터를 연결하고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는 숫놈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이제 마이크 입력 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 프로그램을 열고 입력 레벨을 보면서 조절해야 하는데요. 미터가 db로 표시되는 것이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말하면서 개인 노브를 조금씩 올려서 최대로 올라갔을 때 마이너스 18db 정도가 되도록 맞춰줍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오디오 인터페이스 개인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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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보통 적정 개인을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12dbfs 정도로 이야기하는데요. 이 정도면 조금 크게 말해도 클리핑이 발생하지 않고 적당한 헤드룸도 확보됩니다. 아마 이 정도로 녹음이나 방송에 그대로 사용하면 소리가 너무 작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물론 이 다음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으로 노멀라이즈 한다거나 개인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OBS 같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마이크 적정 개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본 포함되어 있는 부품들 중에서 이 윈드 스크린이 하나 더 들어 있는데요. 기본 윈드 스크린에 비해서 크기도 크고 두꺼운 윈드 스크린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얘를 사용하면 치... 하는 치찰음이나 파열음이 조금은 덜 들어가는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좀 오버인 경우가 많아서 이 기본 윈드 스크린을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예 윈드 스크린을 이렇게 제거하고 쓰거나 파필터를 사용해서 녹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드 스크린은 본인 마이크 사용 방법이나 목소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다 사용해 보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SM7B는 마이크 후면에 스위치가 두 개 있는데요. 저음력을 감소시키는 베이스 롤업 스위치하고 중고역대를 부스트 해주는 프레젠스 부스트 스위치가 있습니다. 지금은 두 가지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서 위쪽에 선 모양이 이렇게 일자로 플랫한 상태입니다. SM7B 스펙 시트에 나와 있는 주파수 응답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점수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스위치를 사용했을 때 그래프인데요. 먼저 베이스 롤업 스위치를 켜면 마이크,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이렇게 저음이 줄어들고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프레젠스 부스트 스위치도 지금 켜놨는데요. 중고역대가 확실히 강조가 되죠. 물론 이 두 가지 스위치 사용은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두 가지 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이런 스위치들은 줄어들거나 부스트되는 주파수 대역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녹음할 때는 그냥 플랫하게 해서 녹음하고 나중에 이퀄라이저로 정확하게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줄이거나 강조하는 방법을 저는 더 추천합니다. 자 이 정도면 거의 다 이야기 한 것 같은데요. 좋은 마이크 구매하신 거 축하하고 또 좋은 녹음 방송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